안녕하세요. 지파동무 입니다. 20만 구독자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참 이게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설문지에 또 설명을 해 주셨고 많은 분들도 문자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종합적인 분들을 추천을 해 갖고 200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했구요. 어 지금 이제 설문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추천을 들고 있습니다. 문자고 다 통결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포님 완전 찐팬 입니다.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글을 못 올립니다. 답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4년에는 꼭 좋은 짝 만나요. 아이고 네 이런 댓글도 아주 설문지의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셨구요 어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만 축하드립니다. 50만 100만 쭉 가시길 또 생산 하시는 농산물 믿고 구매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구요. 지파동무 맨 처음 시청한 영상은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함께 비닐에 마늘 꺼내 주시던 영상입니다. 매년 해마다 친구분들 4분이서 얼음물 입소 영상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2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계산점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세요. 농사는 혼자는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 맞춘 정보를 주시기에 아 그리고 쇼핑 영상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공동구매. 지닉이 최저가로 좋은 상품.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 이제 연령대는 뭐 5학년 6학년 이런 분들이 또 많으셨고 뭐 그리고 성함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설문지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지랑 문자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갖고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간추려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200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제가 또 보여주면은 개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간추른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영애님, 김경순님, 김영희님, 신향숙님, 그리고 동명이인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 다 받지는 못하시겠지만은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가 요런 이벤트 또 진행을 많이 할 거니까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길님, 정현숙님, 박순남님, 그리고 임복순님, 임정남님, 최명련님, 최향자님, 고정혜님, 그리고 진영수님 이렇게 해서 총 20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수비를 했는 거는 제가 직접 농사지은 저희 의성 1품 쌀로 품종 1품입니다. 그걸로 해갖고 5kg 이렇게 해서 저희 보내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지포농부, 청년농부 이렇게 적혀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지은 쌀이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준비했는 거는 요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생산을 하고 했는 참깨를 이용해서 짜는 생창기름 진하게 또 볶아서 했는 거 진한 참기름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들깨로 저희가 이제 100% 국산입니다. 저희가 생산을 했는 거 해서 생, 요즘 들기름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하게 볶아는 진한 참기름 요렇게 해서 저희가 장기름하고 들기름을 준비를 했으니까 요것도 받아보시면은 고소하게 여러분들 나물 비빔밥 드실 거나 하실 때 드셔서 드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했는 거는 저희가 어... 제가 산에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시피 요거 느릅나무, 느릅나무 느릅나무인데 제가 산에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시간날 때마다 지금 2년차 3년차 다 캐 놓는 겁니다. 캐는 거예요. 캐서 요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잘라놨는 건데 요걸 1,2 다 잘라서 요거 보시면은 요 안에다가 요렇게 저희가 느릅나무, 뿌리, 유금피 그리고 대추 저희 경산에 인근형이 했는 저희 지포농부 대추를 해갖고 같이 요렇게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먹는 방법은 일단 느릅나무 효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지 질환 도움이 되고요. 또 항암효과 소화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느릅나무를 드시면 되는데 보통 물 2리터에 요거 한 15g 정도 뭐 20g인데 요거를 한 4개나 한 5개 정도만 넣으셔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하면 좋지만은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귀하게 제가 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드셔 갖고 올 한 해 또 감기 잘 보내 건강 잘 지키시라고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요렇게 너릅나무에다가 대추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또 갈 거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 게 뭐냐면은 올해 저희가 매주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를 하면서 청국장 청국장도 요렇게 저희가 제가 생산해 있는 콩을 가지고 저희가 3일에서 4일 정도 띄우면은 우리 콩에 고초균 그런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실처럼 되어 있는 청국장에 좋은 유익균이 발생을 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오늘 청국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300g짜리인데 요거 저희가 구성은 500g 1kg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 요거에다가 저희 또 올해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손두부 보시면 손두부입니다. 요것도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시를 저희가 OEM으로 해갖고 지금 저희 협동제압 쪽으로 해갖고 같이 OEM 작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공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청국장이랑 손두부 요거를 저희가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슝 보내서 청국장도 해서 구수하게 드시라고 또 손두부도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만큼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협동 청년농무들하고 동료 어르신들하고 같이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를 하고 1차 생산 1차 생산하는 콩을 가지고 생산품만 해갖고 농사 해갖고는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참기름도 진행을 했었고 된장 고추장 메주 청국장 두부까지 진행을 하고 떡국하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EM으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산한 콩을 가지고 만들고 된장 요거는 앞으로 선보일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된장을 만들고 있어요. 된장 된장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 된장 고추장 지금 저희가 출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된장을 매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간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필요하신 분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했는 것은 이렇고요. 그리고 지금 정선에서 대표님께서 더덕 10분한테 더덕을 또 나눔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덕까지 해갖고 1분한테 저희가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구성했는 거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그렇게 크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눔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진행을 했으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어 잘 받으시는 분들은 또 잘 받으시고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또 낙심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 잘 또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종종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짓는 것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가 추워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농산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너무 작년 한해 매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받으셔갖고 또 여러분들 기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또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저희 또 농사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구독하기 좋아요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